비타민C 안녕하세요. 우리집 건강지키미 약사 딸래미 약딸입니다. 다들 비타민C 잘 챙겨드시고 계신가요? 비타민C는 피부톤, 항산화, 그리고 면역력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저도 마침 먹던 비타민C가 다 떨어져서 괜찮은 제품 없을까 하고 찾아보는 김에 영상으로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떤 비타민C를 구매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원래 비타민C를 3000mg 꾸준하게 먹고 있었어요. 피로 회복이나 안색이 밝아지는데 효과를 체감하려면 3000mg 정도는 먹어줘야겠더라고요.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100mg이지만 권장량은 체내에 결핍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최소함량 개념이기 때문에 이 권장량을 충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비타민C는 최소 1000mg에서 3000mg 정도 섭취해주시면 딱 좋답니다. 한동안 메가도스라고 해서 비타민C를 10,000mg 이상 먹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높은 용량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C 3000mg을 기준으로 제형, 원료, 그리고 가성비를 고려해서 제품을 골라보려고 해요. 3000mg짜리 비타민C는 대부분 분말이 스틱4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분말형은 100% 비타민C만 들어있어서 기타 첨가물 없이 원하는 성분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타민C로 유명한 고려은단, 휴운스, 헬스웰, 순수식품 제품을 비교해볼게요. 고려은단, 휴운스, 헬스웰은 DSM사의 원료를 사용했고 순수식품은 중국산 원료를 사용했어요. 중국산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품질의 비타민 원료를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진 DSM사의 원료를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저는 DSM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나머지 제품은 모두 건강기능식품인데 반해 헬스웰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비타민C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기타 가공품, 첨가물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이 제품은 기타 가공품으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같은 비타민C라면 저는 굳이 기타 가공품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DSM사의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인 고려은단과 휴원수 중에서 가성비가 더 좋은 고려은단 메가도스 비타민C를 선택했어요. 사실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고려은단은 비타민을 워낙 잘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가성비도 좋아서 구매해볼 만한 것 같아요. 분말형 외에 재미있어 보이는 제품들도 몇 가지가 새로 나와서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리포조말 비타민C예요. 리포조말은 유효성분을 이중막으로 된 구조로 감싸서 체내의 흡수가 더 잘 되도록 만든 기술이에요. 리포조말 비타민C는 일반 비타민C와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혈중 농도를 더 유의하게 높여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점도 있는데요. 바로 리포조말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비타민C 자체의 함량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것과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에요. 비타민C의 흡수율을 높여줄 이중막 구조가 함께 들어있어야 하다 보니 정작 비타민C의 함량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시를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한정이 1100mg인데 비타민C 함량은 500mg이니까 비타민C가 아닌 다른 성분이 600mg 들어있는 것이에요. 분말형도 3000mg 중에 500mg만 비타민C이고 나머지 2500mg은 리포조말 구조와 기타 부형제랍니다. 아무리 흡수율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비타민C 500mg을 기준으로 하루 가격이 700원에서 1000원대라면 앞에서 살펴본 3000mg짜리 분말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사실 리포조말은 효과는 좋은데 흡수율이 낮아서 문제인 의약품 성분에 적용하기 적합한 기술이에요. 비타민C는 성분 자체가 흡수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함량만 충분하다면 일반 정제나 분말 형태로 먹어도 몸에서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딱히 권해드리지 않아요. 비타민C를 먹기만 하면 속이 쓰리는 분들 간혹 계시죠? 비타민C가 산성 성질을 띄기 때문에 위장에서 속을 쓰리게 만들고 울렁거리거나 식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위험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이러한 증상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위험을 치료하고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위험이 없는데도 속이 쓰려서 비타민C를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섭취 타이밍을 체크해보세요. 빈속의 비타민C를 먹으면 당연히 속이 쓰리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비타민C는 꼭 밥을 드시고 난 후에 먹는 것이 좋답니다. 만약 비타민C를 식후에 섭취해도 속이 쓰리다면 중성 비타민C를 섭취해보세요. 중성 비타민C는 비타민C의 산성을 칼슘으로 중화시켜서 속쓰림이 훨씬 적답니다. 대신 비타민C의 함량은 일반적인 비타민C보다 낮아요. 마지막으로 비타민C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디안 구스베리 등에서 추출했다고 하는 천연 비타민C 제품들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비타민C의 함량도 별로 높지 않거든요. 천연이니까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구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리하자면 비타민C가 3000mg으로 충분하게 들어있고 가성비도 좋은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고려은단 메가도스 C3000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에는 감기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C를 잘 챙겨드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